안녕하세요 블링크 분들 저 발 툴툴크 하고 룸스 띵때말라 휴화 다이컴백 아 어렵다 제가 틀렸어요 오마이갓 네 안녕하세요 블링크 분들 네 브이 에스컴 보고 계신가요? 오늘 저희 블링크 분들이 저희한테 보내주신 질문과 소원에서 애정도 많이 느껴지고 정말 저희 많이 기다리신 거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로제 오늘 10분간에 저희 새로운 앨범 스퀘어 잘했어 너무 잘했네요 지금 요 요 요 What's up? 요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